온 열방의 왕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아래 순복하며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서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10편 47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열방을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오늘 우리가 또한 서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 아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오늘 이 아침 나아갑니다 오늘도 열방을 통치하시듯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극률과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추함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숨겨주시고 정결케 씻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극률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으나 그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라미어 올라가고 메데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간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이 때와 낙태 때를 보고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져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는 21장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통치자가 되심을 다시금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국가들 특별히 그 당시 큰 세력들로 권력을 붙들며 일어났던 고대 강대국들을 향한 제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심판하심 또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은 열방의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이미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바벨론은 긴 역사 속에서 구 바벨론과 신 바벨론으로 구별되어지며 신 바벨론은 고대 문명 속에서 그의 세력과 번영, 영향력들을 문명을 꽃피웠던 고대 문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 제 7대 불가사이라고 여겨지는 공중정원 영어로는 행인갈든이라고 불려지는 높은 위치에 조성된 정원들이 바벨론 성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료들을 통하여서 확인하며 또한 고대의 기술로서 어떻게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높은 위치에 옥상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었을지를 궁금케 하는 놀라운 기술과 또한 문명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 행인갈든 공중정원은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막 지역에서 어떻게 물을 공급하여서 건물의 높은 곳에 정원을 조성하고 그것을 가꾸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처럼 남겨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신 바벨론은 너부간네살 2세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어서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한 아수르를 정복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세력을 넓혀 끝내는 남유다가 너부간네살에 의하여서 함락되고 또한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세계사 역사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생존한 시기에는 바벨론은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작은 변방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200년, 30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여 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타이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해변 광야 이 두 명사는 서로 함께 같이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물이 많은 해변 또한 물이 없는 광야 이 불이 치한 두 명사가 합쳐져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배경이 되는 바벨론은 현대 이라크의 땅입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위치한 땅으로 그곳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또한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고대 문명들이 그러하였듯 이 큰 강들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들이 발전하고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그 강에서 얻어지는 여러 지류들에서 흘러오는 물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늪지대가 조성이 되어서 갈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따라서 이 지역을 갈대야 우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광야였지만 또한 또한 물이 풍부한 곳이 바벨론 우루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너부간네살 이세를 통하여서 신흥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의 세력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확장하게 되었으며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국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향 생활을 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주전 582년에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며 또한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케 하시고 또한 오늘 10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으셨고 또한 그들을 타작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짓밟으시고 타작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정결케 되어 하나님 즉 온 열방의 통치자 되시며 또한 온 천하 만불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그려져 있고 있음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타작을 당하여서 비로소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그 징계를 받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창조주로 우리를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또한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1절에 나타난 해변 광야 모순된 두 단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모순된 모습들이 몇 구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게 나타나는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읽고 지나치는 말씀들 먼저 몇 구절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혹독한 묵시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혹독한 묵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비전입니다 웨벨레이션입니다 게시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거는 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을 히브리 성경책으로 읽었을 때 이것이 보다 라는 동사가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다 라는 동사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묵시는 보는 것이기에 비전은 보는 것이기에 내가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기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병대가 오는 것과 나기떼가 오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았을 때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자세히 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세히 들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보는 것보다 그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9절 이하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파수꾼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 또한 우리 귀로 듣는 것들 우리는 눈으로 자세히 보았을 때 그 실체를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귀로 듣는 모든 것들 자세히 귀 기울여 들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의 그 이치가 틀린 것임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건들 형상들 눈으로 보는 일들 가운데 눈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각으로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발견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다시금 귀를 기울여 청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비전이 그에게 보여졌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이 마병대가 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 현상으로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바벨론이 함락되는 사건을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묵시를 들으므로 그는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였다 라고 3절 말씀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보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나 그는 괴로워서 듣지도 못하고 또한 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모습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보았으나 본 것으로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들려진 메시지 그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가 묵시를 보았으나 본 것이 아니라 들려진 메시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메시지로 인하여서 묵시로 인하여서 그는 괴로워서 듣지도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너무 단조롭게 단편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지 아니한지 또한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정 직장을 이렇게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아니한지 보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삶 살고는 있지 아니한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역사하심 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열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통을 경험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그는 괴로워하였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잠원 24장 17절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이 원수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같이 마음을 아파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열방을 심판하시며 열방을 징계하시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회복입니다 여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웃들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웃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는 사랑의 넉넉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왕의 왕이 되시면 열방에 통치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다시금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경애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이웃의 아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 아래 오늘 우리가 서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건과 사고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단편적인 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 사랑하며 고통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중복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주권 열방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의 지진 또한 리비아의 홍수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열방을 깨우는 자연재해 우리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상 이상기후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온 열방이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열방을 깨우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손된 성교사님들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서 말씀을 들고 나가 싸우니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건 조국과 미국 땅을 향하여서 또한 동일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중보기도 하며 나가며 또한 믿음의 백성들 환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한 환우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며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하라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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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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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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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예수 안에 영원한 왕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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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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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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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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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네 영원하네 감사합니다.